제니님이 가지고 계신 종목은 제넥신입니다. 매수가는 48,200원, 비중은 10%이고요. 추가 매수에서 단가 낮추고 싶습니다. 유상 청약 시기인데 청약해야 좋은 걸까요? 진단 부탁드려요라는 댓글 남겨주셨어요. 지금 손실은 좀 크신 상황이죠. 50% 넘게 손실이 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제넥신의 차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꾸준히, 정말 평평하게 굴곡 하나 없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시청자님께서도 좀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고 이제는 조금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야겠다 싶으신 것 같아요. 이 유증에 대한 부분도 같이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제넥신은 사실 제가 지난 코로나 백신 무산되고 예전에 유증도 한 번 하려고 하다가 무산이 됐어요. 그 이후부터 제가 접근 금지 종목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종목이거든요. 사실 저는 지금도 제넥신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보는 게 유증하잖아요. 만약에 이번 유증 실패하면 내년도에 관리 종목 지정이 되려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이 회사가 별도로 봤을 적에 계속 4년 적자거든요. 그래서 이번 유증이 성공을 해야만 아마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재무적인 부분이 보완이 될 텐데 이렇게까지 지금 약간 자금에 시달리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기술력이 있긴 하겠지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굳이 선호를 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어차피 지금 매수를 해놓으신 상태라서 지금 어쩔 수는 없는 부분인데 또 한 가지 유증에 성공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또 반등은 나오겠죠. 그런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매력을 크게 현재 상황에서는 많이 못 느껴요. 워낙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잃어버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 주가가 3만 원 넘어가려면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진짜 뭔가 또 다른 모멘텀 다른 어떤 임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나타나거나 그래야지만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저는 이 종목은 지금 어차피 지금 물려계셔가지고 50%네요. 반토박 나셨는데 팔진 못하시겠지만 유증은 저는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있는 비중만 가지고 올라오면 오히려 좀 탈출하세요. 2만 8천 원 정도 올라오면은 빠져나오시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기술력 이런 것들을 떠나서 예전 NH소프트 빠질 때처럼 그렇게 신뢰를 잃고 지금 빠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꺼림칙해서 저는 이제 손실 줄여서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종목 참 대응하기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좀 여러모로 쉽지 않아 보이네요. 일단은 신뢰를 많이 잃었다라는 점이 또 저렇게 차트의 모습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제니님께서도 매수한 지 오래됐어요. 라는 댓글도 같이 남겨주셨는데 그만큼 또 떠나보내기가 많이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유증 받지 마시고 한 2만 8천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자라는 댓글 남겨주셨 진단 남겨주셨거든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또 같이 응원하고 더 좋은 정보들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손실을 많이 할 수 있는 종목들 많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